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그룹 방탄소년단 공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아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의원은 자신의 sns에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의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케이팝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당초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케이팝 슈퍼라이브 행사는 온열 질환자 발생, 태풍 등의 우려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오는 11일로 미뤄진 이 행사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가 야영지 조기 철수가 결정되면서 다급하게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 차례 더 장소를 넘겼습니다. 급작스러운 일정, 장소 변동으로 인해 출연진 변화도 불가피해진 상황, 일찍이 출연 예정이었던 그룹 앤믹스, 베리베리, 배우 장동윤씨 등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졸속 운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라인업으로 공연을 꾸리고 있는 상황, 7일 조선일보는 인기그룹 뮤진스가 출연을 확정했고 세븐틴이 출연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멤버가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까지 언급되자 아미들과 케이팝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정부 전속 가수인가, 젠버리 운영이 미숙했던 것을 왜 아이돌 가수가 뒷수습을 해야 하나 라며 성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